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굿모닝 글로벌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의 전채린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자세한 미국 증시 분석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제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오늘도 봐야겠죠. 오늘 다오 지수는 0.07%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500 지수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36% 올려 세우면서 그나마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탄력도는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미국의 주된 고용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죠.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35만 건보다 훨씬 높은 41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오늘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금 하락세를 가리켰는데요. 전일에는 1.2%대 후반까지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1.24%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리오프닝 주들이 다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이 1.4%, 카니발이 2%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상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클리컬 스탁들, 대표적으로는 은행주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가운데 JP몽곤과 벤쿠오브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모두 일제히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적기지를 지니는 성장기술주들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상승을 받쳐줬는데요. 조금 잠시 후에 주가 흐름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오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여러가지 실적이 전해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도미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3.5%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피자 수요가 워낙에 급증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선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기록한 수준이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실적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는 11% 급등 마감을 줬습니다. 아울러 다른 외식업종도 역시 오늘 동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치폴레와 스타벅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인텔도 보겠습니다.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전했는데요. 물론 EPS와 매출도 물론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상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PC 매출이 작년 대비 33%나 급증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장에서 0.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확인해보겠습니다. 5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하다가 올해 2분기 드디어 이익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냈고 또 정부 지원 체계 효과 역시도 드러난 건데요. 단기 순이익이 1,90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도 약 75억 달러로 딱 1년 전에 16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8%가량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T&T도 보겠습니다. 전일 실적을 공개한 버라이진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애널리스트 전망을 웃도는 어닝과 매출을 기록해냈습니다. 주가는 전일보다 소폭 오른 0.4% 상승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티에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전해지는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장에서 1.6%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까지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지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가운데 캐논코드에서는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는 의견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1% 오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까지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2%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가격이 최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왔다는 판단 속에서 장중 하락세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2% 오르면서 온스당 1807달러 서준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반 마감한 미국 증시 자세한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간반 미국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이 시간에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 밖 깜짝 증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이 아니고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신규 실업 보험 청구. 네. 실적 같으면 예상 밖 깜짝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텐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깜짝 증가를 하면서 이날 지표 측면에서는 시장을 좀 짓누른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1만 9천 건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컨센서스 35만 건도 대폭 상회하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주 만에 이 같은 수치가 40만 건대에 다시 진입한 것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경제 지표 발표 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고점에서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좀 자극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 지표 부진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해석도 다수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지난주에 미국에서의 구인 건수가 980만 건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전히 기업들이 활발하게 구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리오프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9월 초 오면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구인자들 그리고 실업자들의 구직 그런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소 2주간의 청구를 한 사람들의 수를 집계를 하는 계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만 9천 건 오히려 감소한 324만 건을 기록을 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저점을 다시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워낙에 갑작스럽게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경기 회복세 역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투심을 조금 저해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 그리고 또 반면에 빅테크 주들의 강세를 조금은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매크로 지표도 좀 부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다소 좀 불안심리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뭐 믿을 거는 빅테크뿐이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띄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성장주의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오는 시장 흐름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별 이슈도 결국 오늘 빅테크가 좀 아웃포프만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37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8달러는 월가의 스트릿하이 최고 목표치로 이번에 기록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IT 지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재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또 컴퓨팅 부문의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계 연도를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너코드 같은 아이비에서도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아이폰의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개별 이슈들도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오늘 끌어올린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여기에 또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민감주와 관련해서 개별 악재도 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 갭 기준으로는 순이익으로 전환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지만요. 좀 혼재된 실적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은 이익 지표가 좀 미스가 나고 어떤 한 기업은 매출이 미스가 나고 이런 혼재된 실적이 발표된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용 등의 앞으로의 어떤 비용 증가 부담을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키웠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오늘의 빅테크 기업들과 경기 민감주 간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아울러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외신 기사 먼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핀테크 사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자 종목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인수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카드 기업인 비자가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비자에게는 지난달 스웨디시 핀테크 틴크를 인수한 데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치르는 대형 인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7억 유로, 달러로 환산하면 약 9억 6,200만 달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피인수 기업인 커런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역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영국 런던에 설립됐고요. 또 은행과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에게 신용결제 소프트웨어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각종 뱅킹 앱들, 결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몬조나, 스타링, 레볼룻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자 측에서는 해외 결제를 할 때 많은 소비자와 기업체가 더 빠른 속도와 투명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이번 인수를 통해서 크로스보드 결제, 즉 해외 신용결제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팬데믹 기간에 워낙에 전자결제량이 증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의 주가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모멘텀이 또 한 번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월가 투자 의견이 어떤가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어스포트라든지 렘버스라든지 그리고 페이웍스 등의 핀테크 기업들을 아주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API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과 고객관에 연결을 해주는 역시 핀테크 기업인 플레이드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당국에서 시비를 걸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대체제 형식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핀테크 기업을 인수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다소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해 9월에 이제 만기가 되는 결산연도의 PER이 43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 회계연도의 포워드 PER도 34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릴만한 요인은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해외여행과 관련한 결제 수요가 올라오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월가의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버코어 같은 IB에서는요. 하반기에 항공여행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의 카드 결제 수요도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당사의 토픽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베어드 같은 IB에서도 양사가 2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활동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결제 수요 회복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은 더욱더 날아오를 것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올라오는 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자를 볼 때에는 해외여행이 앞으로 얼마나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최진석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인플레 실적 공습 현실화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타격을 받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뭐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영진들의 코멘트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을 좀 공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예시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날 이제 생활용품 기업이죠. 유니레버의 주가가 미국장에서 약간 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자상거래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R 기준으로 50%나 증가를 하면서 전사 매출에서 11%를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마진 악화 가능성을 회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영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0원 마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를 막기 위해서 가격을 좀 올리고는 있지만 좀 역부족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진 중의 가이던스를 소폭 상승해서 보합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같은 주가 하락세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60% 정도 상승을 하고 팜류 가격도 70% 등의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 외에도 배송 비용이 40%에서 50%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수익성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다고 무한대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마진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건 사실 비단 유니레버에 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다른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이스파고가 좀 정리를 했는데 코나그라 푸드로 유명한 코나그라 브렌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미스라는 기업에서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타격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맥코믹 같은 기업에서도 마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요. 근데 가격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경계론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스파고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재 기업들의 가격 인상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과 좀 맞물려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 인상과 관련이 없는 유통만 하는 크로버 같은 식품 매장 업체가 더욱더 유망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최근에 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 팩트셋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인플레이션 언급이 무려 197차례나 나오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필수제 기업들의 84%가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고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실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적 기간 동안에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마진 손실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